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의 바이오주 투자에 관한 여러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이 바이오주 얘기를 해 주실 분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 바이오는 아니긴 합니다만 한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증권의 김승민 선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프로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여기 말고도 다른 채널에서 프로님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까? 저를 보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도 요새 되게 마음이 편치 않네요. 글로벌 바이오. 바이오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죠? 국내장도 쉽지 않고 해외도 그렇죠? 많이들 이름 들어보신 바이오 회사라기보다는 제약사들 있죠? 예를 들면 화이자, 머크, 존슨앤존슨 이런 업체들 빼고는 지금 전 세계의 바이오 주식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우르르예요? 네. 대략 빅파마 몇 개 빼고 나머지 대충 어느 정도나 우르르 해요? 절반, 단토막 났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자료가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거의 나스닥 바이오테크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XBI라는 ETF가 있거든요. XBI? XBI. XBI.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을 모아놓은 그런 ETF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테크의 센티멘트를 체크할 때 그 주가를 많이 봐요. 2021년도 작년 2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 수익률으로 마이너스 44%. ETF가? 네. 마이너스 40%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럼 뭐 거의 7,80% 빠진 애들도 수두룩하네요. 네. 고점 대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저도 사실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글로벌 XChina 바이오테크 ETF 그것도 2021년도 대비해서 1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35%고요. 그럼 뭐 일단 우리나라 헬스케어 EBIG, K-바이오도 한 거의 40%, 50% 수준으로 빠졌죠. 일단 중국 예의사가 나왔으니까 중국도 시장 곳이잖아요. 중국의 바이오테크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무슨 제약인데? 항서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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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안 회사 봉허음의 핑안 굿닥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을 수 있는 거. 정프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웃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네. 핑안 굿닥터가 제가 지금 대략 얼핏 기억한 엊그저께 기억으로 한 70몇 프로 정도 마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21년 2월 이 차트를 보시면 21년도 2월 달 정도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대응을 못 하셨다고 하면 그 정도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핑안 헬스는 제가 보고 있는 업종은 아닌데 중국의 바이오테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약품 가격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국 정부? 네. Q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을 많이 깎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해서 65% 수준으로 신약 가격을 깎아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2017년도, 18년도에 고성장했었던 시기에 YOY로 40%, 30% 수준 성장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2022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게 한 자릿수 대 성장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 그게 Q가 늘어나는 것보다 P가 깎이는 게 훨씬 더 이 회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Q가 더 늘어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길게 얼마? 1년? 1년이요? 사실 근데 주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와 있고 해서 비싼 주식은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Q가 올라가는 시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신약을 출시하는 것도 Q의 증가가 될 테고 아니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이 회사들이 만든 중국의 의약품들이 올해 FDA의 허들을 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일단 보시면 레전드 바이오테크라는 중국의 바이오테크가 존슨앤존슨한테 BCMA를 타겟하는 카티치로제 라이센싱 아웃을 했는데 이거 지금 FDA 허가 검토하고 있는데 허가 기다리고 있는 날짜가 2월이고요. 그리고 이노벤트가 릴리한테 넘긴 게 3월이고 준시가 코에루스한테 넘긴 게 4월이고요. 베이징이 노바티스한테 넘긴 게 7월입니다. 이게 전부 다 카티랑 PD-1 면역항암제인데 다국적 제약사들도 지금 이런 싼 가격, 싼 면역항암제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약품이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하는 중국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큐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약간 좀 배척하거나 그런 것들이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 업체들이 다 미국의 파트너를 잡아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는 거는 사이노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레전드라는 회사는 미국의 존슨앤존슨한테 잡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노벤튼을 일라일일리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께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임상시험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업체, 미국의 업체가 FDA 허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의 바이오테크 업체들은 올해가 미국 시장 진출 원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운 큐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별로 돈을 못 벌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네. 사실 중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 가격이 깎여버리니까 큐로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또 큐를 찾을 수 있는 게 해외 시장인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FDA 허드를 넘는 이슈가 올해 계속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FDA 넘고 나면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진출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제일 허들이 높으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업체들이 전부 다 글로벌 회사들이고요. 그 업체들이 유럽 쪽에도 허가 신청을 해놓고 이런 거라서 물을 좀 탈까? 네? 아니요. 혼자는 얘기할 겁니다. 물을 좀 타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미국 공보험에서 작년 6월 달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맙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해줄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초안이 1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두카드맙? 첫 번째로 허가받은 약품이에요. 그런데 그게 12일에 발표가 됐는데 CMS라는 기관이거든요.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보험 결정하는 곳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임상시험에 참여한 알차이머 환자한테 한정해서 커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시가 됐는데 임상시험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에 환자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좁게 만든 거거든요. 보험을 해줄 환자들을. 그러네요. 바이오젠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그런데 이건 초안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완전히 결정은 4월 12일까지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 의견, 초안을 봤더니 되게 한정해서 보험을 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젠이 원래는 이게 보험이 된다라면 올해 한 5만 명 정도의 환자의 투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나 그리고 아마 만약에 새로 임상시험을 한다고 하면 한 몇백 명 환자들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하고 있었던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 항체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억제시키는 바이오젠 말고도 일라이 릴리, 로슈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클라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테크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진 그런 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알지아이머에서 임상시험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자료에 보시면 왼쪽에 CDRSB라는 임상적인 지표예요. 이 환자가 인지가 저하되는 속도를 얼만큼 감소시켰는지인데 바이오젠은 이멀지라는 임상시험에서 여기 맨 왼쪽에 파란색 보시면 마이너스 22%가 있죠. 여기에 이만큼 감소시켰다는 건데 다른 임상 3상, 인게이지라는 아래 임상에서는 대려 약품 투여군이 2%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상시험을 접었다가 FDA가 허가를 해준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멀지 임상이나 인게이지 임상이나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가 되는 걸 봤더니 합리적으로 인지 저하가 개선된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아밀로이드 플라그라는 게 아마도 맥락을 들어보니까 바이오 마커 뇌에 알차이머를 유화하는 원인 물질인데 그게 약간 줄어드는 걸 발견했다는 거고 가설인데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억제시켜 해보자. 그런데 지금까지 FDA는 전부 다 CDR, SB라는 임상적인 이점에 대한 지표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알차이머가 워낙에 약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젠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막 보다가 인게이지라는 실패한 임상 3상의 어떤 일부 환자군의 데이터를 봤더니 이 성공한 임상시험 이멀지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나라고 FDA는 판단을 했고 그거는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굉장히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FDA는 가속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차이머가 더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늦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딱 발병이 됐어요. 그때부터 누구에게나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면 저 약을 통해서 대조를 할 때 약 먹은 사람들은 늦게 진행되는구나 아니면 안 먹은 사람들은 빨리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이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그러면 이게 약으로 이 사람이 늦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 사람의 원래 속도가 그런 건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건 임상시험 디자인을 통해서 특정 환자군을 잡아가지고 이 정도는 다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게 아주 모수가 많으면 케이스가 많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케이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삼상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천명단이니까 삼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아두카드마 관련돼서도 원래는 이제 허가 나고 바로 여러 보험사들이 승인하고 이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알짜알물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도 되게 좋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번 1월에 나온 결정은 굉장히 한정적인 환자한테만 보험을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MS가 이야기한 게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FDA에 말하자면 그 의견을 묵시했다고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어쨌든 그래도 이번 또 다른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뒤로는 또 괜찮은 결과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상시험 데이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또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성공한 임상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적인 이점을 입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플라그도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맛보다 훨씬 더 감소시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100%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돌렸더니 인지 저하 속도가 40% 개선되더라. 이런 선형관계에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FDA의 롤링 리뷰를 하고 있고요. 1Q 안에 FDA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허가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가속 승인으로 승인이 될 것 같고 임상 3상에 대한 첫 번째 3상 데이터가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내년 1분기에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센티멘트는 다시 되게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클래스에 있는 약품들 이것도 표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오른쪽에 표에 주황색의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같이 하고 있는 레카네마비라는 약품이 있어요. 바이오젠의 두 번째 아밀로이드 플라그 항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 3상 데이터 공개가 올해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인 이점에 대한 지표로서의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바이오테크의 센티멘트 좋아질 수 있다. 사실 바이오테크에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블록버스터가 출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품이 없었던 거에 대한 첫 번째 임상 시험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되게 놀라운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빅파마들이 중소형 바이오테크를 굉장히 M&A를 많이 한다. 이런 이벤테들이 있는데 지금 2020년 1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알렉시온이라는 회사를 한 42조 원 정도 주고 빅딜을 한 번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1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빅딜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테크 계속 줄줄 세고 있다. 밸류가 지금 2020년 3분기, 2분기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아마 빅파마들 눈에 많이 들어온 약품들이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M&A가 그러면 조만간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테크의 센티멘트를 급반전시키는 거는 빅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빅파마들의 코멘트를 보면 M&A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라이센싱 딜이나 파트너십 딜이 사실 요새는 더 많지만 M&A에 대한 니즈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돈을 얼마나 들고 있나 봤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글로벌 빅파마 존슨앤존슨, 화이자 이런 회사들의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지금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상회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코로나 때 20년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빅파마의 인여 현금 흐름을 보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가면서 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어요. 결국에 이것들은 R&D로 쓸 테고 그 R&D가 라이센싱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지만 M&A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화이자가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해가지고 백신을 한 70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그런 돈들이 계속 쌓여가고 노바티스라는 회사도 로쉬라는 회사의 지분 팔면서 지금 돈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M&A 가능성이 지금 바이오테크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당연히 M&A 되는 쪽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럼요. M&A 하는 쪽보다. 왜냐하면 상장사 M&A 하기 위해서는 100%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회사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한 아이템에 대해서 연간 1조 원 가까이 팔릴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6조 원 주고 사거나 7조 원 주고 사거나 이럴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테크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까지 보시면 중소형 바이오테크 M&A가 될 때 XBI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중소형 바이오테크 ETF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빅딜이 20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알렉시온을 산 이 정도 수준까지 이때가 바로 직후에 21년도 1월 2월까지 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빅딜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이나 현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뇌질환이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신 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그게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마비 시장을 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FDA 제가 허가한 거 말씀을 드렸지만 FDA가 기존에 계속 임상적인 이점을 입증시키는 지표로 계속 CDR, SB 같은 지표로서 입증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마비 시장은 아밀로이드 플라가 감소된 걸로 허가를 해준 거니까 허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약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허들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파마들은 당연히 중추신경계 질환, CNS 쪽에 많이 투자를 할 테고 그러면서 이제 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까지 보시면 2020년도에 갑자기 감염질환에 대한 임상시험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선싱 딜을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감염질환이 갑자기 또 딜이 증가를 했는데 기존에 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임상시험이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은 항암제 그리고 중추신경계, 자가 면역질환, 대사질환 이런 쪽이 있습니다. 감염질환에 대해서 바이오테크, 나스닥의 한 200개 정도 업체를 보면 감염질환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특화돼서 하고 있는 회사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항암제, 중추신경계, 자가 면역질환 이런 쪽인데 빅파마들이 지금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기존의 R&D 방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항암제, 중추신경계 이런 것들인데 중추신경계도 그쪽의 일환으로서 지금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죠. 뇌질환 관련된 약품 개발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 거의 다운 그런 회사들은 뭐뭐 있습니까? 아까 보셨던 지금 3상 단계에 있는 뇌질환에서도 가장 시장이 크다고도 하고 있는 알짜이머 쪽에서는 바이오젠, 에자이, 로슈, 일라일리 이 업체들이 임상 3상 단계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바이오젠은 참 삼성바이오가 인수한다.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설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바이오젠이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10배, P10배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바이오젠이? 바이오젠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 업체가 한때는 나스닥 빅4라고도 불렸었는데 시가총액 거의 100조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40조 원 수준까지도 쪼그라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지금 팔고 있는, 그 업체는 원래 다발성 경화증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프랜차이즈로 계속 출시를 했었던 약품들이 최근에 텍피데라라는 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바이오젠은 아까 그 아두카드맙에 거의 모든 사화를 다 걸어놓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또 CMS가 또 커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또 막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젠은 아마 되게 힘들 거라서 본인을 인수할 회사를 아마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인수할 다른 회사들을 되게 찾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두카드맙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후속으로 하고 있는 레카네맙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오젠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요기회사에서 만드는 약태들이 대체로 맙으로 끝납니까? 아, 맙은 항체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정 단백질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저분자 화합물로 이거를 저해시키거나 아니면 항체로 저해시키거나 그런 여러 의약품의 모달리티가 있는데 그중에 항체는 뒤에 맙이 부죠. 맙이 끝나요? 약 이름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대체로. 영어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디죠? 아랍어 쪽인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약 이름 같은 걸 보면 영어권에서 거의 못 봤던 이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프랑스어나... 안티바디는 영어인데요. 맙은 일단 그게 이제 펜브롤리쥬맙, 니볼루맙 이러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마우스 항체에서 인간 항체에서 몇 퍼센트로 인간화 되었는지에 따라서 중간에가 또 바뀌고. 라티노 쪽인가? 맙이라는 거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의 줄임이라서 맙이. 아, 그거는 이제 약자군요. MAP 뭐 이렇게. 약 이름 정하는 것도 참... 우리는 그래도 좀 편한데, 그렇죠? 캐면, 캐넬, 케토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이제 성분명하고 또 그런데 성분명하고 이제 브랜드랑 달라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은 성분명이 아두카두맙이고 출시된 브랜드는 아두헴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브랜드는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뭐 크리스퍼 관련된 내용들도... 크리스퍼는 저 유전자가위? 네, 그거 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 업체들도 지금 나스닥 중소형 바이오테크와 동일하게 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도출을 한 크리스퍼가 거의 도출한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고 인텔리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냈는데 지금 매크로 환경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2022년도에 있다. 여기 보시면 크리스퍼의 익스비보, 카티라든지 아니면 일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시험도 크리스퍼가 진입을 예정하고 있고요. 세포치료제로. 그리고 인텔리아의 새로운 유전성 혈관 부종에 대한 임상시험 진입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디타스 최근에 임상시험 데이터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도 상반기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겸상적혈구병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이라는 회사 최근에 화이자랑 딜을 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 IND를 받아서 일상을 들어가려고 환자 투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월브 같은 회사도 지금 IND 승인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프하지만 지금 바이오테크가 많이 흐르고 있지만 첫 번째 반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마 M&A가 되지 않을까. 빅딜 이런 것들이 센티멘트를 돌리는 데는 아마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빅파마들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그럴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 측면에서 알짜이머들 즉 레카네마비 3분기 중순에서 3분기 정도의 알짜이머 관련된 업데이트와 내년 1월 달에 릴리의 도난에마비라는 약품에 대한 업데이트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계속 드리는 유전자 편집 쪽에서도 여기 보셨던 R&D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터프한 환경이지만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하기는 오히려 또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다? 네. 이게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연간 수익률을 봤거든요. 그런데 바이오테크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IBB와 XB. 작년은 하락했고? 작년은 많이 하락했죠. 20년은 많이 올랐고. 올해가 또 기록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을 쓰는 2년 연속 하락하는 기록. 그렇기는 어렵다. 그러기에는 주가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다. 지금 좀 빅파마들의 코멘트가 좀 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한번 저희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잘 애정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또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미래의셋 증권의 김승민 선임연구원님. 오늘 뭐 말씀 준비하신 거 다 나왔을까요? 네. 중국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지금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상황. 한번 제가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조 Итак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